지금의 삶이 옥황상자 앞에 저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의 삶이 선생님 이번 질문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듣는 질문인데 전생과 현생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은 전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생에서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 아니면 내 애인, 내 와이프, 부인 이런 사람들이 전생에서도 만났던 사람일 수가 있나요? 있죠.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허구헌 날 얘기하잖아. 전생에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내가 너한테 이래야 되냐? 근데 저는 분명히 전생에 무슨 인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요. 뭔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전생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나도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걸 현생인 내가 지금 구톡구톡을 받아야 될까? 팔자라거니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지금 삶이 전생이고 후생이고를 떠나서 저는 제가 감악산으로 기도를 갔는데 미륵당인지도 모르고 거기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지금의 삶이 옥황상자 앞에 저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의 삶이. 너는 지옥이다. 옥황상자가 그랬어요? 근데 왜요? 제가 왜? 그랬더니 내려가서 네가 어떻게 살았나 보고 와. 지금 삶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생이고 후생이고를 떠나서 지금 예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낭중에 옥황상자 앞에 갔을 적에 저 천당이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사는 곳이 어떨까. 그리고 절에 가서 대용전에 가서 시주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 중에 할머니가 그러셨어. 네 주위에 부르이웃이 부처다. 응? 절에 시주하고 부시했더니 땅만 사갖고 산을 통째로 사서 다 절만 크게 넓히더라. 근데 네 주위에 부르이웃을 도니 어? 그게 부처지. 절에 돈 갖다 주지 말래요. 땅 산다고. 아 맞네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전에 살짝 맞으셨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 처음 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실제로 내가 전생에서 어떤 인연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다시 만나고 그래서 지금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돼. 본인하고 저하고도 서울에서 이 공주까지 와서 어떻게 마주칠 수 있었겠어. 인연법인 거예요. 근데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나를 기억에 남게 하느냐. 어. 아까 그 보살 봤는데 어머. 재수 없어. 하느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왕이면 예쁜 이름 섞자.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삶을 좀 더 예쁘고 착하게 살아라. 그럼요.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에이구